우리 친구 아 우리 서윤이 친구 우리 친구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돼지인형이요 돼지인형이요? 어디 보여줄까요? 우와 귀여운 핑크색 리모든을 단 돼지인형이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 왜 바꾸고 싶어요? 저 물총이 부러워요 물총이 갖고 싶어요 부러워요? 이야 다시 불쳐 그래요 그래요 우리 휴대 친구 저 돼지인형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저 친구가 갖고 싶으니까 바꿔줄 거예요 우와 바꿔줘 아 그래요 그럼 바꾸자 이야 물총이 돼지인형 좋아요 마음에 드는 물건 서로서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야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까요? 자 얘기도 나눠보고 물건도 만져보고 바꿔요 발표한 후에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바꾸세요 하지와 내겐 사라졌지만 너에겐 어울리지요 잘했어요 자기 자리로 가시고요 물건 보여주세요 이야 멋져요 자기 주인을 찾았어요 파니파니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네 요리 놀이 할 준비도 됐나요? 네 좋아요 모두 함께 파니파니 요리사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할 요리 놀이는 바로 바로 톡톡톡 팝콘 만들기 좋아요 모두 함께 몸으로 몸으로 팝콘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동그란 옥수수 알이 되어볼까요? 자 옥수수 알이 되어 좌우로 흔들어 보자 발바닥을 붙이고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수수 알이 되어있습니다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동그란 옥수수사리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굴러 보세요 잘했어요 이번엔 모두 일어나세요 우리 친구들 옥수수 알갱이들이 뜨거워진 냄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냄비 안에서 톡톡 튀어올라요 그래요 모두 차렷 자세로 톡톡 뛰어볼까요? 네 톡톡 옥수수 알갱이들이 톡톡 톡톡 튀어 톡톡 튀어 옥수수가 톡톡 튀어 톡톡톡톡톡 높이 높이 톡톡톡 이번엔 오수수 Hari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팡팡 터려 보세요 너필 노필 손을 뻗어보세요 위로 위로 쭉쭉 다리도 뻗고 팜팡 팜팡팡팡 팜팡팡 자지는 팜콘 되었네 잘했어요. 모두 재미있었나요? 네! 팝팝! 팝팝 또 또 또 또! 또 하고 싶어요! 그럼 이번엔 샤랑이 재미있는 요리 놀이를 가르쳐줄까요? 우리 친구들과 샤랑이 함께 할 놀이는 돌돌돌돌 이불김밥 놀이예요. 이불로 만드는 김밥이로군요. 그래요. 이불 위에 한 친구가 들어가서 누우면 다른 친구들이 돌돌돌돌 이불김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와! 재미있겠다! 빨리 해봐요! 자! 이불 속으로 한 친구가 들어갑니다. 맛있게 김밥을 말아보세요. 돌돌돌돌 이불김밥 말아봐요. 꾹꾹 눌러가면서 돌돌돌돌 꾹꾹 눌러줘요. 돌돌돌돌 وا oftnez! 맛있게 꾹꾹 눌러보세요! 꾹꾹꾹! 잘했어요. 이번엔 다시 풀었다가 더욱 맛있게 말아볼께요. 풀어보세요. 돌돌돌! 돌돌돌돌 불어요. 이불김밥 돌돌돌 불어요. 자 이번엔 더 빠르게 써봅니다. 돌돌돌! 더 빠르게! 이글빠밥 이불김밥 말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간질간질 김밥을 꾹꾹꾹 눌러주세요 잘했어요 맛있는 김밥을 풀어주세요 돌돌돌 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다른 김밥 속이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